배콤떡볶이 여기 안에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 패티 냄새는 고춧가루 냄새가 맛있나? 비주얼은 합격 맛이 고춧가루 맛일 것 같았는데 달달하니 맛있어요 먹음직스러워요 짜장떡볶이 아 뜨거워 짜장떡볶이 진짜 맛있네요 짜장 맛이 나는데 그 달콤하면서 납초름하기도 하면서 그냥 맛있어요 크림 떡볶이 뭔가 크림 수프 냄새 완전 하얀하얀해요 과연 맛있을 때 이게 크림 수프에다가 떡을 넣어서 먹는 느낌 맛있다 콕 수프를 먹는 것 같아요 랩맨 치즈 떡볶이 꾸덕꾸덕해요 대망의 마지막 랩스타떡 랩스타떡볶이 코비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냄새가 괴물 냄새 새우 냄새가 되는 것 같아요 맛있을 뭔가 과자에 먹는 것 같아요 과자 자갈치를 먹는 맛이에요 얘는 패스 자 오늘 호로록 떡볶이들을 먹어봤는데요 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